여러분 안녕하세요. LC진리 켈리정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파트 1 중에서도 사람이 안 나오는 사물 및 풍경 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가장 어려운 게 파트 1 중에서는 사람이 없는 사진인데 오늘 이 수업 저와 함께 하시고 나면요. 사람 없는 사진 진짜 진짜 쉽게 풀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복습을 해야죠. 기억나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G라고 해서 다 동작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완벽하게 착용한 상태는 Wearing, 완벽하게 잡고 있는 상태는 홀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사총사 있었는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 따라 하십니다. 홀딩, 그라스피, 그래빙, 그리빙. 제작. 홀딩, 그라스피, 그래빙, 그리빙. 이 아이들을 바로 잡고 있는 상태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탑승한 상태는 라이딩이라고 하더라. ING라고 다 동작만 나타내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표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휘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B로 시작하면 벤딩, L로 시작하면 리닝오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닝이란 단어는 기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리닝에 오버가 붙으면 허리를 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뭐더라? 그렇죠? kneeling. 그렇죠? 그래서 니에다가 L-I-N-G 붙여서 kneeling. 무릎을 꿇고 있다 되겠습니다. 기대고 있다. 리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작동하다. 아,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작동하다라고 하면 O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떠올린다? 이건 다 알죠? Operating.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짚어주고 싶었던 건 바로 Operating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어떤 M로 시작하는 단어 기억나요? Manoeuvring 이란 단어가 바로 떠올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작동하다라고 하면 Operating 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완벽한 동의어로 Manoeuvr, Manoeuvr, Manoeuvring 이란 단어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냥 본격적인 진도 한번 빼보도록 할 건데요. 사물 및 풍경 사진. 여러분 교재 4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함축하고 함축하고 줄여서 포인트 액기스만 쏙쏙 빼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봐봐. 사물 및 풍경 사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안 나와요. 사람이 안 나오는데 사람 명사가 어떻게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사물 및 풍경 사진에서는 The Man, The Woman, Some People, Vendor, Passenger처럼 뭔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가 나오면 버린다. 버린다. 그쵸? 사람 명사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비빙 PP.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얼마나 반복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컨셉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비빙 PP가 정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게 비빙 PP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오답.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오늘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사람 명사 비빙 PP 버린다로 여러분들이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만점을 노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거까지 잡아가셔야죠. 그쵸? 켈리의 꿀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빙 PP는 뭐가 있어야 정답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정답이라 그랬죠? 하지만 사람의 동작이 없어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비빙 P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빙 PP에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비빙 PP의 예외. 그러니까 비빙 PP지만 사람의 동작이 없어도 되는 아이들은 누가 있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머릿속에 입력하십니다. 진열하다, 디스플레이. 그림자를 드리우다, 카스터 섀도우. 식물이 자라다, 그로우. 이 세 개 있죠? 이 세 가지는 뭐다? 비빙 PP지만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걸 지금 바로 머릿속에 입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보세요. 사진을 딱 봤더니 사진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재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없을 때는 세 가지를 버린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누구 버린다? 사람 명사. 두 번째,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비빙 PP. 바로 버리셔야 돼요. 하지만 비빙 PP에도 예외가 있다? 세 가지. 누구더라? 시작. 디스플레이, 카스터 섀도우, 그로우. 지금 같이 하신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들어볼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요?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알아요? 자, 우리 A번이 오답인 이유를 빠르게 밝혀보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Passengers, 승객들, 사람 명사.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는가? Some people, 사람 명사. 빔,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C는 몰라, 근데 재끼고 A bridge is being constructed. 해서 비빙 PP가 등장하네요. 바로 오답으로 버리고 나면 사람 명사 비빙 PP를 버렸더니 남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배가 나오는 사진에서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 배가 정박해 있다 라는 단어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 자, 그래서 docked. 정박해 있다. docked. 정박해 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결하시면 참 좋겠네요. 필수 어휘 짚어드리도록 할까? 이렇게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우리가 tied 묶여 있는 거죠? docked. 정박해 있는 거죠? 자, secured.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tie, dock, secured. tie, dock, secured. 정박해 있다라는 느낌으로 딱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배와 관련해서 정박해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죠. 이 배들은 어떻게 돼 있어?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그럼 떠 있다 라고 해서 F로 시작하는 floating 이란 단어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배가 여기 정박해 있는 거지만 만약에 배가 물 위를 중중중 가고 있으면 배가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다 이동하다. 가다 이동하다 라고 해서 travel 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배가 가고 있을 때 이거 한번 내뱉어 볼까요? 따라하세요. A boat is traveling on the water. 시작! A boat is traveling on the water. 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배가 물 위를 가고 있다 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 배와 관련돼서는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 정도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거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따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서 내가 그냥 여러분 보여주고 싶었어. 보세요. 이게 정답은 A 번이었거든요. Some cars are parked 하고 세워져 있다.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정답. 근데 여러분 있잖아. B, C, D가 오답인 이유. 빨리 한번 밝혀볼래요? 자, B가 오답인 이유. 그렇죠, 그렇죠. 눈에 들어와야 돼 이제. 빙. 빨리 버리십니다. 자, 이제 C가 오답인 이유. 빨리 봐봐. 사실 스토로링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 왠지 알아요? Some people. 사람 명사. 그렇죠? 사람이 없는 사진. 사람 명사. 비빙피피. 버린다. 자, 그러면 C 번. 어땠지? 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빙. 어떡하죠?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요. 왜들 그렇게 사람 없는 사진을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식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 명사 비빙피피 버리고. 하지만 비빙피피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 그 세 가지 케이스만 딱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이것도 우리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면 bicycles are secured. 이 secure라는 단어가 아까 배와 관련해서 배웠던 단어인데 고정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정하다. 그래서 지금 are secured니까 고정되어져 있는 건데 어디에? 거치대에. wreck. 그래서 이 wreck은요. 선반, 거치대. 다 우리가 wreck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들이 고정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을 C로 갈 수가 있었고요. 자, 우리 A가 오답인 이유. 이제는 그냥 바로 보이시죠? 빙. 버리시고. B가 오답인 이유. 빨리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people. 버리시고. 아, D가 오답인 이유. 빨리 보이십니다. 그렇죠? 빙. 에서 바로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요. 자, 우리 오늘 이런 느낌만 계속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기가 아쉽네요. 이 도로와 관련된 필수 표현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도로에서는요. 지금처럼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다. 혹은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주차돼 있다. 주차돼 있다라고 해서 parked. 그렇죠? parked. 좋아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가 설 때 어디에 서냐면 이렇게 커브 옆에 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커브가 뭐로 알고 있냐. 여러분 그 왜 curve라고 해서 곡선을 떠올리시는 건 아니죠. curve랑 curve랑 완전 다른 단어예요. 자, 이 커브는 뭐냐면요. 차도와 인도를 구별짓는 턱을 우리가 바로 커브라 그럽니다. 자, 차도와 인도를 구별짓는 턱을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curb.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이거를 차도와 인도를 구별짓는 턱으로 본다면 Bicycles are parked near a curb. Bicycles are parked near a curb. 라고 해도 충분히 정답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길이 보이잖아. 길, 도로, 길, 길. 그럼 어떻게 되어있냐. 길은요. 보통 쭉 나있어요. 길이 나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 나있다라는 동사로 Lead, Run. 길이 나있다. Lead, Run. 이거 꼭 알아주시면 문제풀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중요의들 쏙쏙 뽑아드리니까 이런 거 위주로 암기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풍경입니다. 요것도 너무 쉬워서 제가 그냥 요렇게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A table is situated 라고 해서 테이블이, 여러분, situation 무슨 뜻이냐. 놓여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테이블이 놓여있는데 그럼 빨리 봐봐. 테이블 놓여있어. 자, 그런데 어디에 놓여있다? In front of a sofa. 소파 앞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렇죠? 정답 B번으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A번 해석을 완벽하게 안 해도 오답으로 버릴 수 있어야 돼. 누구 때문에? Light fixtures are being hung. 그래서 우리 being에서 바로 버리셔야죠. 그렇죠? 얼마나 쉽냐. 자, the windows have been left open. 이거는 뭐야? 해석 좀 해봐야 되겠네. 자, 창문들이 창문 보이나 창문? 어쨌든 창문들이 뭐다? left open. 열려있다. 되겠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어요? 이런 건 그냥 문 아니에요? 창문은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오답으로 버려내시도록 하고요. D번은 진짜 쉽다. paint is being applied to a wall. 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빙만 듣고 바로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거실과 관련된 필수 어휘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the room is illuminated 라는 illuminate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illuminate이 무슨 말이냐면 illuminate, 비추다. 다시 한번 illuminate,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이 비추어져 있어, 불빛이. 자,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by lamps 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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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이 방이 램프들에 의해서 불이 비추어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illuminat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게 최신 정답으로 났던 표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illuminate이 비추다. 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몰랐다면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 하면 돼. 모르면 삼각형이에요. 그랬다가 나머지가 너무 아니라면 정답은 세모가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답 찾지 말고요. 오답 한번 버려보세요. 그럼 단어를 완벽하게 몰라도 해석이 완벽하게 안 돼도 문제가 풀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또 어떨까? 자, 거실과 관련해서 거실에서는 정답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림이 걸려있다. 라고 해서 hanging이나 hong 이란 단어가 나와요. some paintings are hanging on the wall. some paintings are hung on the wall.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오르다, 고정하다. 기억나요? 자, 오르다, 고정하다. 라고 해서 M으로 시작한 단어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mounted 이런 느낌 있죠. 그쵸? 그래서 some paintings are mounted on the wall. 이라고 해도요. 그림이 벽에 고정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들. 내가 이런 핫핑크 핫핑크 기억하라 그랬죠. 그쵸?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주어가 사물로 나올 때는요. 놓여있다가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뭐, 봐봐. 지금 보면 이 책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거고. 그쵸? 이 쿠션들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뭔가 주어가 사물이 될 때는 놓여있다 라는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노타 동사 요 정도는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죠. 그쵸? 이거 다 노타 동사야. place, put, position sit, situate, set lie, lay 정도가 바로 노타 동사 되겠습니다. 요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도록 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뭐다? 놓여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rm up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요거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어요?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 뭔가 가게 가게가 보이고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한 가지 사람 없는데 그쵸? 아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버린다. 자,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빨리빨리 내뱉어보세요. 사람 명사 그리고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비빙 pp 그쵸? 하지만 비빙 pp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쵸? 세 가지 한번 내뱉어봐. 세 개 시작 디스플레이 cast the shadow grow 괜찮아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뭐예요? some lights are being turned on 바로 버리셔야 되죠. 그쵸? lights가 불이 보일지는 몰라도 being turned on 지금 켜지고 있는 중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빙 버리라 했잖아. 그치? 빨리 버리세요. 자, 그리고 B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죠? 확인하십니다. 어, 잠깐만 여기서 빙 해가지고 빙 아, 그럼 여러분 이러면 무슨 사태가 발생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태? 다 아닌 사태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다 아닌 사태가 돼버립니다. 그쵸? 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버렸으면 안 되죠. 왠지 알아? 비빙 pp 뒤에 뭐가 나왔어? 디스플레이가 나왔잖아요. 그쵸? 디스플레이는 비빙 pp의 예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빙 pp지만 사람의 동작이 없어도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바로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빙 pp지만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살려 놓으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c는 뭐냐 확인하십니다. 자, 용어는 바로 버리셔야죠. 그쵸? 이게 정답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스탁 있죠? 스탁이 무슨 동사냐면 채우다 라는 뜻이거든요. 채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선반들이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빨리 빙 에서 오답 처리하십니다. 비빙 pp의 예외되는 삼총사 중에 하나가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쵸? 바로 버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d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게? A glass window is being wiped.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빙 pp? 으! 버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다 버리고 나니까 남는 건 b번 밖에 없었습니다. 자, 진열되어 있다는 건 사람의 동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한 번 진열되었으면 팔려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열되어져 있는 중인 거죠? 정답으로 우리가 b번으로 남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죠? 제가 여기다 별표 해놨어요. 비빙 pp의 예외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도록 하면서 자, 우리 한 번 칠판 보시면서요. 아, 이럴 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림 보시면서 한 번 따라 말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 보십니다. 바로 가자. Merchandise is being displayed 취자 Merchandise is being displayed 한 번 더 Merchandise is being displayed 취자 Merchandise is being displayed 이런 느낌으로 비빙 pp지만 비빙 pp의 예외 디스플레이 정답 삐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어려웠으니까 같이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이고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BCD 보글을 하나씩 뜨면서 빠르게 판단해 보도록 할까? A번입니다. 뭐야? Some papers are being spread out on the desk. 아, 안 되죠. 아, 비빙 p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빙 해서 버려낼수록 하는데 제가 여기 spread out 에다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이거 진짜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다. 여러분, spread out 이라고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펼쳐져 있다. 뭔가 흩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아, 근데 지금 페이퍼들이 데스크 위에 흩어져 있기는 하네. 근데 비빙 pp는 아니잖아. 그치? 비빙 pp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바로 오답 처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동의어 동의어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spread out이 이제 뭔가 흩어져 있다, 펼쳐져 있다라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 동의어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단어가 바로 scattered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read out, scattered 그냥 우리 out 빼고요. spread, scattered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흩어져 있다. 내뱉어보십니다. 따라하세요. spread, scattered 시작. spread, scatte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 좋은 단어였지만 빙 해서 바로 버린다. 자, 그럼 우리 비번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비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아, 지금 보니까 아, work area 라고 해서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is divided 나누어져 있다 그럽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파티션이라 하지 않아요? 이런 칸막이, 그렇죠? 칸막이를 파티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파티션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작업 공간 perfect, b번 살려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c랑 d가 왜 오답인지 빨리 한 번 판단해 볼까? c번 갑니다. 뭐라 그러죠? the door is being opened. 버려. 빙, 그렇죠? 바로 버려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d번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여러분, some chairs 의자들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동사 들으셨어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동사 들으셨어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in a corner 그렇죠. 자, 지금 동사를 뭘로 들었냐면 코너에, 코너에 자, chairs 의자들이 뭐 되어 있다? stacked,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답이 됐던, 오답이 됐던 진짜 매달 나오는 part one 빈출 어휘입니다. 자, stack이라고 하면요 사타, 사타, 사타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햇빈, stack이니까 뭐가 되어져 있는 거야? 쌓여져 있다.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의자들이 보이긴 하지만 의자가 쌓여 있지는 않단 말이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b번으로 남기실 수밖에 없었네요. 괜찮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흩어져 있을 때 바로 연결하자. 자, 두 가지 단어 뭐가 있다고요? spread, scattered 한 번 더 spread, scattered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타 사타 어떤 단어? stack 근데 여러분, stack만 알면 안 되는데 자, 우리 stack의 동의어적인 느낌으로 사타, 사타 자, 파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쌓고 있거나 쌓여 있을 때 우리가 파일, stack 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자, 사타 두 가지 한 번 내뱉어 볼까요? 따라 하십니다. 파일, stack 파일, stack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듣고만 있다고 해서 안 느는데 자꾸만 내뱉어 봐야 느는데 여러분, 자꾸 내뱉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외 풍경 되겠습니다. 벤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파악되는 건요.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죠? 사람 없으면 사람 명사 비빙피피 버린다라는 그 공식은 계속해서 적용되면서요. 자, 우리 한번 ABCD 보기를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A번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비웃자 그냥, 그렇죠? 아, 빙 하는 순간 아이, 뭐야?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에 B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 갑니다. 뭐죠? 어어, 좀 전에 배웠던 파일, 나왔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아무리 어딘가를 쳐다봐도 쌓여있는 거 보입니까? 뭔가가 쌓여있어요? 특히나 뭐가 쌓여있다 그래? leaves, 나뭇잎들이 쌓여있습니까? 아, 나뭇잎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쌓여있진 않는데요. 바로 오답으로 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가볼까? C는 뭐야? A gardener is spraying water on plants. 비웃을 거예요. 왠지 알아요? A gardener is spraying water on plants. 이게 왜 오답인지 알아요? 빨리 한번 밝혀내보세요. A gardener is spraying water on plants. 여러분, 너무 끝까지 간 거 아니야? 사실은 첫 단어에서 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gardener, 그렇죠? 정원사, 이런 걸 바로 사람 명사라 그러죠. 사람이 없는데 정원사가 웬 말이냐? 빨리 오답 처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 C가 너문 아니니까 안 들어봐도 정답은 D번이죠. 자, D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D번입니다. 바로 가자. 뭐예요? A bench has been placed under the trees. 구라! A bench has been placed under the trees. 여러분, 내가 아까 전에 그러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A bench has been placed under the trees. 내가 아까 거실에서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요. 이렇게 주어가 사물로 나올 때는요. 놓여 있다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벤치가 놓여 있는 건 맞는데 under the tree까지 맞아 떨어지니까 정답으로 D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정답 D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place, 노타동사. 내가 거실에서 그 밑에 꿀팁이라고 핵심 표현 적어놨었었잖아. 기억나요? 노타동사, place, put, position, sit, situate, set, lay, lay, lay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 완벽하게 다시 암기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사물로 나올 때는 놓여 있다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under the trees, 나무 아래 놓여 있는 벤치. 정답 D번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warm up, 이거 한번 5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도록 하죠. 아, 이 뭐 길이 딱 보이고, 그렇죠?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쭉 그리고 물가에, 아이고, 배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 배와 관련돼서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이미 짚어드린 바 있었지만 같이 한번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번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Some boats are being secure to the pier. 나 버리겠다. 이것은 나는 해석을 안 하고 버리겠다. 왠지 알아요? Are being secure. 그렇죠? 와, 여러분 이 secure 진짜 배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네. 자, 고정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피어는 이제 항구 부두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부두가 맞을지언정. secure, 지금 고정돼 있는 거는 맞지만, be, bing, pp였잖아요. 그렇죠? be, bing, pp는 뭐다? 사람의 동작이 필요하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빨리 오답 처리한다. 너무 쉽다.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우리 그 다음에 b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b는 뭐예요? a tree is being cut down. 아우, 듣자마자 버릴 거야. 누구 때문에? being cut down. 그렇죠? 아, bing, pp 좀 제발 버리자. 오늘의 교훈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c번 한번 가볼까요? c는 지금 뭐예요? some cars are driving down the road. 아니, 로드는 보여도요. cars가 안 보여요. 자동차가 어딨냐고요? 그 버리고 나면 남는 건 정답 d번. 너무 쉬운데. 자, 그럼 d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d는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아이고야, 여러분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도 정답이야. abc가 너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정답 찾지 말라니까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지지만요. 오답을 버리면 너무 쉬워지는 게 part one이에요. 앞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크립트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듣고 따라하세요. 바로 갑니다.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시작.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제대로 했어요? 한 번만 더 갈까요?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시작.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신 게 맞냐 이겁니다. 길이 보이면 우리는 path라는 영국 발음. 미국에서는 path라고 하겠죠? 하지만 영국 발음. a path. 그치? 자, 그리고 이 run이라는 단어. 내가 아까 전에 도로에서 한번 짚어준 줄 알고 있어요. 길이 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동사를 쓰냐면 바로 lead run 이라는 동사를 쓴다니까요. 한 번 더. 길이 나 있을 때 lead run. 다시 한 번. 길이 나 있을 때 lead run 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길 하나가 나 있다. 자, along은 무엇무엇을 따라서라는 말인데 어디를 따라서 나 있어? along the water. 그래서 물을 따라서 길이 나 있다.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ABC를 버리니까 정답 D. 깔끔하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는 칠판 보시면서 한번 따라 말해보도록 할까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길이 나 있다. 물을 따라서라는 해석이 되고요. 똑같이 따라 하십니다. 바로 가자.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시작.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자, 제대로 한 거 맞아? 한 번 더.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시작. a path runs along the water. 이런 느낌으로 가신 거 맞냐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웜업입니다. 이거는 내가 쉬워서 그냥 또 스크립트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보기만 해도요. 이젠 그냥 눈에 바로 들어온다. 그쵸? 아, 빙빙 모시오. 그쵸? 아,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길이 보이면 길을 우리는 path라고 하고요. 자, 길이 나 있다 라고 해서 lead run. 다시 한 번. 길이 나 있을 때 lead run 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또 나오네. a path leads 라고 해서 길이 나 있어. 어디로? to the building. 그래서 길이 건물까지 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잖아. 괜찮죠? 그쵸?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smoke. 연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오답으로 버리고 났더니 정답은 C번으로 남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쵸? 아, 사람 없는 사진. 왜들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공식만 잘 적용하시면 진짜 게임 끝! 너무 쉬워졌죠. 그쵸? 여러분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이 그대로 여러분들도 적용이 돼서 문제가 쉽게 풀린 날이 올 거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 자, 사람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보니까 소파 자리들도 좀 보이고 아, 이거 벽난로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나? 아, 몰라도 한번 문제 풀어보자. 그쵸? 자, A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뭐예요? 아, 여러분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A rug. 일단 비빙 피피가 아니라서 팍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러분 이 rug라는 단어를 알아주셔야죠. rug는요. 양탄자. 아니, 양탄자? 아니, 그러니까 왜 작은 칼뱃 같은 거 있잖아요. 칼뱃의 동요로 그냥 기억하세요. 자, 칼뱃, 럭. 칼뱃, 럭. 지금 보니까 어이씨, 이거 지금 카펫이 깔린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지금 뭐였냐면 has been rolled up. has been rolled 라고 해서 뭐야? 돌돌돌 말려있는 해부빈 피피니까 상태가 돼야죠. 그쵸?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돌돌 말려있는 칼뱃은 보이지 않는걸요. 그쵸? 자, 그리고 against the wall이라고 하면요. 이 against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대다라고 생각하더라. 기대다가 되려고 그러면 leaning against가 돼야죠. 그냥 against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어디 근처에. 그러니까 이거는 near야, near. 그치? 자, 그런데 벽 근처에 돌돌 말려있는 러그가 없죠. 그쵸? 예, 없습니다. 빨리 아닌 거를 버려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B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B는 뭐야? A table has been situated between the sofas. 자, place, put, position. sit, situate, set에서 그 situation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물이 주어로 나올 때는 놓여있다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 table has been situated라고 해서 테이블이 놓여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놓여있다? between the sofas 라고 해서 소파 사이에 놓여있는 이 테이블 perfect. 맞아, 떨어지는데요. 살려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C랑 D가 오답인 이유 한번 밝혀볼까? C번 갑니다. 뭐예요? 아, 여러분. 아, 이 프랙티스로 갔더니 비빙피피가 또 안 나와요. Cushions have fallen. 쿠션은 보여요. 하지만 fallen. 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 바닥에 쿠션 없어요. 빨리 오답 처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D번 한번 듣고 확인해볼까요? D번입니다. A lamp is being placed on a table. 안 되죠. A lamp is being placed. 이건 그냥 바로 버렸어야지. 그쵸? 그래서 비빙피피가 정답 되려면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 램프를 테이블에 놓고 있는 동작이 보여야죠. 바로 오답 처리하고 나면 정답은 누가 뭐래도 B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죠? 이런 느낌이요. 아이, 근데 여러분, 봐봐라. 우리 이런 벽난로가 딱 보이면 사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좋은 단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벽난로는요. 우리 Fireplace 정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벽난로는요. Fireplace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번입니다. 아, 이거는 또 어땠을까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명사 비빙피피는 조금 쉽게 버려내시도록 할게요. 자, A번입니다. 뭐라 그러죠? 와, 잠깐만. 안 들려. 여러분들, 단어 모르면 이거 안 들려요. 아, 여러분, 근데 트레일이 뭔지 알면 얼마나 좋아. 트레일은요. 그냥 길이야, 길. 길. 뭐, 길인데 이즈보더드라고 하면요. 경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경계가. 무엇에 의해서? 펜스에 의해서. 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옆에다가 사전을 놓고 막 찾아도 되게 힘든 문제예요. 해석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빨리 삼각형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 왠지 알아? 우리가 고민하는 찰나에 바로 쏟아지잖아, 다음 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을 때는 빨리 삼각형 하시고 다음 보기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 B번 한번 가볼까요? Umbrellas are being opened. 아, 뭐라고요? Umbrellas, umbrellas are being opened. 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있잖아. 이거 사실 빙까지 가도 뭐 빙에서 버릴 수 있었지만 빙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안 보이냐면 Umbrellas가 안 보여요. 여러분, Umbrellas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산도 우리가 Umbrellas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물가에 있는 파라솔을 우리가 바로 Umbrellas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파라솔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B번은 버려내실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삼각형, B는 X, 자, 그러면 C는 뭘까? A building overlooks the water. 아하, 자, 이런 거 어때요? A building overlooks the water. 우리 이거 1강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단어죠. overlook, 내려다 보다. 다시 한 번. overlook, 내려다 보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석되나 한번 볼까요? 건물이 내려다 보고 있다, 물을.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물을 내려다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정답 C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단 이거 살려주시도록 하고요. 자,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D는 지금 왜 오답인지 빠르게 판단하십니다. Some steps are being cleaned. some steps, 계단이 보일지는 몰라도 are being cleaned. 그래서 bing 해서 버려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A, B, C, D 보기 4개 중에 bing이 나오는 b랑 d를 바로 버려내시고 이제 A 아니면 C인데 A는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삼각형 하시고 애매했던 A번보다 그냥 C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더 알맞은 걸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아, 이것도 쉽지 않았다. 그치? 별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이거 명확하네. bing 해서 빨리 버리십니다. 아무리 눈 쉬고 찾아봐도 지금 고치는 중이 아니에요. 자, 그럼 B번 한번 가볼까요? B는 뭐였죠? 아이고야, 아쉽다. 아유, 왼떡이야. bing, 바로 버려내시도록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C는 뭐예요? 아니요, C번이요. 멘붕! 모르면 삼각형입니다. 빠르게 판단하세요. 너무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다음 보기 들을 준비하십니다. D번 가자. 다시 한번. 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 많이 했겠네. 이제 A랑 B를 명확하게 버릴 수는 있었지만 C냐, D냐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어닝이라는 필수 단어를 모르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ttach는요. 붙어져 있는 건데 어디에 붙어져 있냐면 빌딩. 그래서 건물에 붙어져 있다. 무엇이? 어닝. 여러분, 잠깐만. 이거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래요. 발음 어떻게 나와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An awning. 들으셨어요? 아닝. 자, 지금 보면 우리 이렇게 건물 입구에 햇빛이나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쳐놓은 저런 천막 있죠? 저런 걸 우리가 바로 어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몰랐으면 어려웠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닝, 이게 어닝. 알았으면 어닝, 어닝. 어닝. 붙어져 있는 거야, 건물에. 정답 처리하실 수가 있었는데 단어가 부족하면 그래서 자꾸만 봐봐. A랑 B가 아닌 건 명확해? 근데 C 못 알아들었고 D도 못. 여러분, 삼각형은요. 두 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이 두 개 중에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꾸만 찍는 거를 확률을 줄여 나가시려면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를 남기하자. 자, 이렇게 건물 앞에 붙어있는 이런 차양을 뭐라고 한다? 어닝.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어닝.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따라하세요. 영국에서는 약간 입을 모아주는 사운드 오닝. 그렇죠? 자, 좋아요. 미국식 갑니다. 어닝. 영국식 가요. 오닝. 그렇죠? 이런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수록 하면서 An awning has been attached to the building. 오다로 버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railing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계단 내려갈 때 잡는 그런 손잡이 railing. Separate. 나누고 있다. 어디를? the staircase. 여기 계단이 보일락 마일락 계단이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봐봐.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railing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계단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에요. 계단이 없는, 안 보이는데? 바로 버리셔야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railing이 뭔지 몰라도 separate이 뭔지 몰라도 staircase. 계단에서 바로 버려내시고 정답은 우리가 C번으로 남기시면 되는 그런 아이였네요. 와, 쉽게 푸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적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봐봐. 이렇게 차량을 뭐라고 한다? 어닝. 이제 딱 보자마자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영국에서 뭐라고 한다? 오닝까지 발음을 다 구별해서 암기를 해줄수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잠깐만. 여기 또 이게 나오네.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어떤 단어를 떠올린다? 어닝. 그렇죠?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A는 지금 뭐예요? 버리세요. being에서 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주면 좋은 게 fruits는 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일이 pick 되고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pick an apple. pick apples. pick한다라는 말은 과일을 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금 과일이 정원에서 따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아니니까 빨리 being 해서 그냥 생각 오래 안 해도 바로 버려내실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B는 뭐야? containers have been filled for a display. 아하, 아하, 모르겠으면 빨리 삼각혀. 자, 그 다음에 우리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야. C는 지금 뭐예요? 아, sign is being hung on the... 알고요. being 바로 버려내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sign이라는 거 알면 좋죠? sign은 표지판, 간판 같은 거 나타내죠. 그렇죠? 표지판, 간판. 어, 그래. 뭐 이런 거. 표지판, 간판.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are being hung. 이게 정답 되려고 하면 지금 걸고 있는 동작이 있어야 된다라니까 왜? BBPP니까. 그렇죠? 빨리 오답 처리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A랑 C를 being 해서 버렸네요. 자, 그럼 이제 뒤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뒤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어떡하지? 와 거저 문제 빙 하는 순간 바로 버리셔야죠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빙빙빙만 버려도 오늘 남는 거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B번을 아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느낌이었어? A 아니고 B 모르겠고 C D 아니고 그럼 모르겠고가 정답 된다니까요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정답이었던 B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뭐라 그러냐면 컨테이너 또 나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용기 뭔가 담아놓을 수 있는 통들은 다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컨테이너들이 그럼 이거 뽑아 이런 용기 통 이거 이런 거 다 우리가 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이 have been filled 라고 하면 채워져 있다 자 그런데 뭘 위해서? for display 라고 해서 진열을 위해서 채워져 있는 컨테이너를 나타내고 있는 정답 우리가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틀어줄 때마다 한번 따라해보는 연습하셔야 되는데 칠판 보시고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갑니다 시작 한 번 더 라고 해서 정답을 우리가 B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네요 괜찮죠?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아 요거 좀 오늘 헷갈렸을 것 같아 그치? 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거 손수레 보자마자 어떤 단어 떠올려주면 좋지? 어 기둥도 하나 보이는데 기둥이란 단어도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들으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자 뭐라 들으셨다구요? 여러분 우리 좀 고수같이 풀어볼까? 땡탈락 왠지 알아요? 빨리 버리십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 한번 가볼까요? B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죠? A car is parked near a column 여러분 혹시 이거 고르셨어요? A car is parked near a column 여러분 자동차 있어요? A car is parked near a column 아니 자동차 보이세요? A car is parked A car is parked 자동차 어디 있습니까? 혹시 뭐 카트로 알아들은 거야? 카트? 그 카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건 카트가 두 개인데 이걸 갖다가 A car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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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세요? 이 column은 뭘 나타내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기둥을 우리가 바로 column이라고 하죠? 그쵸? 아 그런데 우리 column에 동의어가 있어요 자 동의어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pillar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기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둥은 보일 줄 몰라도 여기 옆에 car가 웬 말이냐? 빡 버리자 그쵸? 사진 속에 보이지 않는 거 버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C는 뭐야? 잠깐만요 A walkway is blocked for maintenance work 아 maintenance work 라고 하면 뭔가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무를 우리가 maintenance work 라고 그러는데 아 walkway 사람들이 걸어내는 길이 정말 막혀있는 거 맞아요? 아 정말 이 막혀있다라는 게 정답으로 나오려고 하면 뭔가 표지판이 있겠죠 들어가지 마시오 뭔가 이렇게 띠로 둘러놨거나 그치? 그런 느낌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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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이게 세워져 있는 건데 아 뭐야 이상해 자 그럼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D번 갑니다 뭐예요? wheelbarrows have been left by some plants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손수레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wheelbarrows라는 단어를 떠올릴 거고요 여러 개니까 당연히 복수로 나와야죠 그쵸? 자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물이 주어로 나올 때는 놓여있다가 진짜 많이 나온다 이 left라는 단어도 놓여있다죠 그쵸? 자 그래서 place, put, position, sit, situate, set, lie, lay까지 정리했는데 거기다가 left 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놓여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레들이 놓여있다 어디에? buy some plants 라고 해서 아 여기 식물들 보이네 그래서 식물들 옆에 놓여있는 손수레를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D번이 가장 알맞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단어들 기둥 보는 순간 column, pillar column, pillar 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손수레는 wheelbarrow, 그쵸? 이런 느낌 놓여있다, left 라는 단어까지 또 한 번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네요 아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일단 자리가 보이고요 이제는 나랑 공부하다 보니까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가 막 떠오른다 자리가 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 뭐야? unoccupied, 그쵸? 이런 느낌 나와야죠 자 여러분 준비됐으면 사람 없는 사진이니까 계속해서 그 공식을 똑같이 적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입니다. 뭐라 그래요? tables have been covered with tablecloths 오답으로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tables have been covered with tablecloths 들으셨어요? 자 tablecloths 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식탁보, 식탁보, 식탁에 씌우는 옷이 식탁보, 그치? 식탁보로 cover되어 있다, 덮여 있다, 무엇이? 테이블들이, 그쵸? 자 테이블이 덮여 있는 모습을 식탁보로 덮여 있는 이 모습을 정답 A번으로 바, 괜찮죠? 자 그럼 우리 B, C, D가 오답인 이유 명확하고 똑똑하게 빨리 캐치 인해 볼까요? B번 갑니다 또 나왔어 아니 의자 나오면 왜 이렇게 쌓다 많이 나오냐, 그쵸? 하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쌓여 있는 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버려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C번 한번 들어볼까? C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안 되지 여러분 이거 헷갈리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로 뭘로 들었어요? 마지막 단어 뭘로 들었다? Occupied, 그쵸? Occupy가 아니지 이건 자리가 차있다라는 말이니까 자리가 차있지 안, 다, 로 연결해서 Occupy가 아니라 Unoccupied가 됐었어야죠 이런 건 아낄 거야? 안 돼 자 그럼 우리 D번 한번 들어볼 거예요 D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The corridor has been decorated with some ceramic pottery 아우, 잠깐만 이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었네 Corridor라고 하면 복도를 나타냅니다 복도가 decorated, 꾸며져 있다 그럽니다 무엇으로 꾸며져 있냐면 Ceramic pottery 여러분, portrait는 도자기예요 도자기 자 그래서 도자기로 꾸며져 있다 아니 그냥 도자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 어디? 안 보이는데요, 그쵸? 자 바로 오답으로 버리고 나면 정답은 우리가 A번으로 연결할 수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라고 해서 무엇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식탁부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테이블에 씌우는 옷이야? 그래서 테이블 클럽까지 여러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마치셨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사물비 풍경 사진 중에서도 뭐 이렇게 복잡한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고라프죠 자, 준비되셨어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일단 수영장이 보이고 저 뒤에 산이야 뭐야 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저 파라솔을 아, parasol이라고 하기보다도 우산처럼 생겼으니까 umbrella 라는 단어를 떠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가볼까요? 뭐라 그래요? 와우, 여러분 우리는 시험장 가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여러 번 들어볼 수도 없습니다 딱 들었을 때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삼각형이야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못 알아들었는데 왜 버려? 모르겠으면 삼각형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B번 한번 가볼까요? B는 뭐예요?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some boats, 그쵸? 보트 어딨냐, 보트 아, 브릿지는 또 어디예요? 다리 여러분, 아닌 걸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C번 한번 들어볼까? C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빙에서 땡탈락, 그쵸? 더 이상 왜 들어봐요? 왜? 에너지 낭비하세요? 자, 그래서 빙 하는 순간 바로 버리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 D는 그럼 뭐냐? 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셨을까요? some trees, line is swimming pool 자, 일단 주어는 some trees, 나무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라는 동사가 진짜 많이 나오네 라인이 동사로 사용되면 줄지어 있다는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어디에 줄지어 있어? swimming pool 아니, 근데 지금 수영장에 막 이렇게 쭉 줄지어 있는 그런 나무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 줄지어 있다 그러면 umbrellas가 줄지어 있는 거지 나무들이 줄지어 있지는 않다고요 자, 그럼 지금 B, C, D가 너무나 아니라서 정답은 아까 못 알아들었던 A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outdoor pool, 야외 수영장이죠? 야외 수영장에서 mountains, 산들이 뭐다? can be seen,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외 수영장에서 산이 보인다 지금 보니까 야외 수영장에서 산이 보이죠? 와우, 이런 느낌, 그치? 자, 여러분 7번 보시면서 그들을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B, C, D를 버릴 수는 있었지만 A번을 반길 수는 있었나요? 자, A번 한번 따라 말해 보시도록 합니다 바로 가자 mountains can be seen from an outdoor pool 시작 mountains can be seen from an outdoor pool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이거 뭐 따라 읽는 건데 여러분 버벅이면 안 된다 한 번 더 갈게요 mountains can be seen from an outdoor pool 시작 mountains can be seen from an outdoor pool 이런 느낌으로 자꾸만 내뱉어봐야 늘어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도록 할게요 아, 이제 마지막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음, 오늘은 요게 또 여러분들을 괴롭혔나요? A번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 명사 비빙 PP는 좀 버리자 자, A번 갑니다 뭐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A번은 지금 보자마자 a patio가 뭔지 몰라도 being에서 바로 오답으로 버려내실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가 지어지는 중이다 이런 patio는 뭐냐면 테라스, 우리 왜 야외 테이블 그런 야외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외 테이블이 있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패료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지금 짓고 있는 건 아니죠 바로 오답으로 버려 빙에서 버려 그쵸? 자, 그럼 B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뭐예요? Some sculptures are standing near arched openings 아, 지금 보니까 아, 이런 거 아치형 아니냐 그래, 이거 아치 맞아 근데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some sculptures 여러분, sculpture가 뭐냐면 조각상? 조각상? 아니, 근데 지금 조각상? 여러분, 조각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 보여요? 난 안 보이는데 sculptures에서 바로 오답으로 버려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C번은 뭐라 그러죠? 집으로 들어가는 entrance 입구가 또 나왔네 막혀있다 어디 막혀있어요? 딱 막아놨어요? 아닌데 자, 그럼 남는 건 D번밖에 없네요 D번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는 뭐였죠? 확인하세요 아, 여러분 잠깐만 이거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요 사진 보시고요 그냥 한번 따라 말해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듣기 실력 한번 내뱉어보세요 듣기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시작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한번 더 할까요?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시작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도 정답이죠 왜냐면 ABC가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나무 한 그루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나무 한 그루가 뭐하고 있다? growing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살아있는 식물이 보이면요 식물은 말라 비틀어져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란다 그래서 식물, 나무, 꽃 이런 게 보이면 자라다 라는 동사 기억하라고요 자, 지금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내가 이거 against만 나오면 근처에, 가까이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쵸? 어디서? near the building 이라고 해서 아하, 지금 이 건물 가까이에 딱 붙어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으로 우리가 D번으로 갈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내뱉어 보시면서 실력 굳히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한 번 더 갈까요?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시작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였죠 그쵸? 허허 확실히 프랙티스 문제가 조금 어렵긴 어려웠네 오늘 몇 개나 틀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틀린 문제만 오답노트 하면 절대로 만점 안 나옵니다 욕심을 내보세요 오늘 배웠던 모든 거는 오늘 우리가 풀어봤던 모든 문제들은 다 오답노트 하세요 아니, 틀려서 하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라 오늘 배웠던 걸 복습하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는 게 오답노트예요 그래서 오늘 지나갔던 모든 문제들은 다 오답노트 작성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지나갔던 어휘들 다시 한번 누적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차시를 틀기 전에는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에 있는 이제 Part 1 리뷰 테스트 하나 남았거든요 6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 6문제 쭉 풀어오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채점은 해보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6문제만 딱 풀어오면 딱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씩 같이 해설을 하면서 채점을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제 완벽하게 해오시도록 하고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양심을 가지고 걸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1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배웠던 거 총정리 싹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엘시진리 켈리정이었습니다 엘시진리 켈리정이었습니다 엘시진리 켈리정이었습니다